롯데월드 저기요 저기요 뭐해요 너 그도 없이 같이 롯데월드 가요 에? 갑자기 왜 롯데월드예요? 이번 가을 롯데월드에 호러가 돌아왔대요 같이 롯데월드 가자구요 지금 이거 부탁이에요 제안이에요? 명령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보복은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? 롯데월드 왔는데 군놀이죠 롯데월드 처음이에요? 아니요 저 학교 다닐 때 와봤어요 어? 저도 학교 다닐 때 와봤는데 와 그때 아틀란티스 진짜 재밌게 탔는데 롯데월드는 프렌치 레볼루션이 짱이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이번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을 시즈 컨트롤이 인형의 집이래요 그런데 밤이 되면 변한대요 재밌겠죠 인형의 집이요? 아 무슨 인형의 집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예쁘죠? 샅지발 어이 샅지발 샅지발 칠게임 샅지발 숙소 샅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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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? 확실히 배경이 이쁘니까 되게 잘나오는 것 같아 진짜 이쁘다 우리 무슨 사이에요? 이게 무슨 사이냐고요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냥 뭐 같이 사는 사이? 그게 끝이에요? 같이 사는 친한 사이? 알겠어요 저 화장실 좀 다려올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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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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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괜찮아요? 그럼요 저 해병대에요 그놈 해병대는 이제 갈까요? 아 잠깐 가기 전에 저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사진이요? 네 어렸을 때도 여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